세클 걸어요 투장님 말씀하시는데 어이없네 나가는 거죠? 나가야 돼요? 또 이렇게 출근하자마자 어디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대체? 날도 이렇게 추운데 이제 저건 할 때도 돼 있잖아요 오늘 하필 이래 춥네 그래서 우리 어디 가요 오늘은? 스마트시티 팀에서 홍보요청 들어왔어요 일단 나가 봅시다 3D가 아트형가? 아세요 주사님? 뭐 알아요? 당연하죠 내가 옹성이 5년 있었는데 아니 그 뭐 소개시켜 줄 거예요 주사님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정보통계과 스마트시티 팀장 박숙진입니다 3D가 아트형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안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다시 측정하세요 다시 측정하세요 밖에 너무 오래 있어서 온도도 안 되시잖아요 근데 아까 오프닝 때부터 미모의 여자 두 분께서 또 따라가기 싫었는데 정보통계과 막내 홍단입니다 정보통계과 통계정답 홍예린입니다 아니 정보통계과는 다 미모예요 일단은 3D 과학 체험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천난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면서 창의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게 만들어졌어요 임상도서관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체험인원을 4분의 1 정도 제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3D 과학체험관 서비스를 제공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잠든 거 아니죠 지금 아니 일단 이거는 서서 자는 눈 뜻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말만 들으면 잘 모르니까 체험하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 안경을 끼지 않고 3D를 체험하시면 홀로그레인 아! 운소하고 암흑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태연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거 같은데 맞아 아! 나 이거 몰랐는데 뱀인 줄 알았는데 터치를 하게 되면 공룡들이 막 반응을 해요 이런 퀴즈를 같이 해야 해요 원체 기관이 딱 왜 진란이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타임머신에서 하고 쥬람이 도착했습니다 타임머신에서 내리겠습니다 어머! 쥬람이는 트라이어스기만 생물의 목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이 철판으로 침입수로 양들이 쑥쑥 자라 머리가 풍부했습니다 여러분은 로봇 장관인데 370주쯤 독일 3차장 위대가 되어 never destений sense 엄청 Gracias 졸업울미 일찍 정말로 직วย Blue 너무 3D 영상에 바람도 나오고 의자도 움직이고 하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 무서워할 수 있는 영상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랑 손 꼭 잡고 무서운 친구들 안경 잠시 벗어주시고 재밌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호가 내 얼굴 앞도 있잖아. 아니 팀장님, 물론 3D 과학 체험관도 재미가 있었는데 아니 리뉴얼 중인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이거 보여주려고 저 부르신 거였어요? 휘발사! 내 의미는 따로 있어요. 바로 갈까요? 함께 가보시죠! 자, 도착을 했습니다. 빨리 가 오오오오... 네, 가볼까요? 오오오오옥.. 초보자 휴먼 라이프 주제를 다 담고 있어요 고귀한 생명이 탄생해서 성장하고 노화하는 과정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요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요? 휴먼 라이프 특별전에 있습니다 직접 체험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가요 지금 여기 오자마자 로봇이 안녕하세요 3D 과학체험관 특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춤을 보여 드릴게요 저를 따라오세요 저희를 관람시켜 주는 건가요? 얘가? 어? 얘들아 누구였어요? 전시장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부터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생명의 탄생 테마거든요 신직자 생명의 탄생 아가야 이리 와 키가 뚫려 아가야 이리 와 여기는 AI 방식을 안쪽에 뭐가 와 고장한 거 많이 있죠? 직원부터는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성장과 노화랑 초록색 초록색 아아 아예 아예 책을 걸어요 투장님 말씀하시는데 어이없네 어이없네 아니 내 눈에 고향이 좀 이제 선방했다 자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에 확진자 추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했을 때는 이제 확진자가 25명이면은 하지 않았을 때는 1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 누르고 찍어야 돼요 네 눌러볼게요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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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그래서 내 메일로 네 양산 3D 과학체험관 특별전인 휴먼 라이프는 내년 3월 31일까지 전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릴게요 어디서? 양산타워에서 휴먼 라이프 많이 즐겨주세요 이상 여기까지 양산타워 3D 과학체험관 휴먼 라이프 특별전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많이 놀러와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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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